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기다려봐 줄게 기다려봐 잠깐잠깐잠깐 물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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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좀만 타자 물 많이 먹어야지 마구 오라고 해 혼자 먹지 말고 마구 진짜 마구 오라고 하지? 응? 대장 왔어 대장 대장도 줄게 네 잘 먹으니 가구 돈은 매일 가구멍 다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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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 예전 대장 먹기 시작했다 대장 천천히 먹어라 급하게 먹네 마구 여기 옆에 있는데 대장 너무 급하게 먹는다 대장 보채 갔다 보채야 다시 줄게 넣고 마구도 먹었어? 마구 아직 안왔어 몰라 대장 지금 정의 없이 먹기 쟤 진짜 저거 잘 먹었나 옛날부터 잘 먹었어 마구야 먹다가 가? 입맛이 안맞나? 마구야 왜 가 대장이 다 먹는데 마구야 대장이 다 먹자 대장 다 먹어 한 캔 더 따야 돼 아 이거 설거지 않았네 마구는 지금 메뚜기 잠네 대장이 보채한테 비키라고 뭐라 할 줄 알았네 아마도 얘도 크게 쫄진 않네 빨간색 기다림 대장 안녕 다 먹었어? 살 좀sche워라 살 좀쨦아 이 새키 나 이렇게 가까이 안 오는데 캔때매 왜 이렇게 맛있어? 오 뭐래? 나 빨리 비킥해 먹을라니까 빨리 비킥해 물 좀 먹어 너도 어? 버츠도 있네? 버츠 어디서? 저기 뒤에 그냥 먹어 버츠 있었어 버츠 같이 먹을 수 있어 너? 같이 못먹지 야 저 또 급하게 먹는다 천천히 먹어 버츠 그릇 가져가서 차라리 버츠는 마곡꺼에다가 먹어야겠다 어? 버츠 안먹는다 왜? 안먹어? 어 왜 안먹지? 대장 먹자 뭐가 마음에 안드나봐 대장 먹자 어 버츠야 왜 뭐가 마음에 안드냐? 양보하나? 어 아니면 밀렸나? 야 천천히 좀 먹어라 아우 급하게도 먹네 버츠 이리와 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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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온다 뭐? 응 키에 잇나봐 대장해 키에 잇나봐 키에 잇나봐 안 매워 매개는 아 아 아 아 흐흐흐 멍 으흐흐 으흫 으흐 으흐 켄이 맛이 없어 마구? 투리도 좋아하면서? 끝 오늘 양은 다 먹었어 어이구 날라갔어 내장 많이 먹었어? 배부르지? 다음에 또 줄게 마구 왔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